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요? 네, 봄 풍경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나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한데요. 우리 지금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내 옆에는 꽃들도 많이 자라. 꽃들은 즐거워서 춤을 춰. 나는 꽃들에게 말했어. 우리 곤충 친구들을 초대할까? 즐겁게 춤을 추고 향기를 내보내다 보면 금방 올 거야. 그러자 꽃이 대답했어. 좋아, 좋아. 네, 이번에는 꽃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튤립을 먼저 그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꽃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꽃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꽃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줄기를 그리고. 육사귀를 그려주세요. 알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잎사귀에 무늬도 그리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큰 해바라기를 그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이쪽엔 아래로 내려간 꽃잎을 그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꽃들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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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사인펜으로 줄기를 칠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안녕.